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운의 앵무새 로또 게임 1회 MC 레몬이에요 1회 로또 게임이 성황리에 끝났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번에 당첨 안되시더라도 로또 게임은 매주 계속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그럼 1회 정답자를 발표할게요 첫번째 당첨 번호는 10번입니다 두번째 당첨 번호는 3번입니다 세번째 당첨 번호는 2번입니다 1회 당첨 번호는 10번, 3번, 2번입니다 연속되는 번호를 다 맞히셔야 하고 첫번째 번호와 두번째 번호도 순서대로 맞히셔야 당첨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며 경품 수령 방법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제 친구 보보가 진행하는 2회 제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